자 224일 야간 해외선물 시황 2차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야기한것대로요 4시 15분에서 1차 시황분석을 해서 직전정고점 여기를 돌파 시도를 하면 주가가 강한 반등이 연속으로 올 수 있다 라고 제가 시황분석을 1차 내드렸고요 여기를 이제 돌파 시도를 하면서 10시 한 반 가까이 됐을 때 2차 돌파를 이제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지금 초급등이 왔습니다 자 이때가 이제 4시 반 정도 가까이 되는 시간인데요 이때 추가 돌파를 했어요 자 추가 돌파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 오늘은 어제 대금낙장 이후에 오늘 여러분들이 굉장히 심적으로 마음고생이 굉장히 많을텐데 자 오늘은 무조건 상승장이다 아직까지는 뭐 미국 본장이 열리기 전까지는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상승장에다가 배팅을 하십시오 라고 제가 시황분석을 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 구간이죠 요기 구간 요기 구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요 조금 전에 바로 방송 내보냈죠 요 구간이 왔을 때 요 구간에 지금 현재가가 지금 고점인데 요 구간이 오면 무조건 조정이 오는 구간이니까 여긴지 여긴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조금 아까 계속 방송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고 요 구간에가 지금 가장 강력한 저항대인데 여기를 돌파 시도를 하고 지지를 받으면 강한 반등이 연속으로 올 수 있다라고 제가 시황분석을 내드렸고 조금까지 3번 4번에 걸쳐가지고 계속 재방송을 제가 틀었습니다 제 예측이 뭐 단 한 번도 안 틀리잖아요 제 말 한마디가 전부 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해외 선물 투자를 하시거나 이러시는 분들은요 벌써 지금 몇백만원 벌은 겁니다 앞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손실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요 해외 선물 국내 선물 지금 지난 5년 넘는 수익자료가 지금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의 일이 다 보시게 될 텐데 저는 단 한 번도 손실이 난 적이 없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파워포인트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잠시 후 보십시오 여기 지금 이제 보고 계시죠 여기 밑에 여기 밑에 보시면은요 올해 해외 선물 투자를 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6억 넘게 신고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들 무조건 떼돈을 법니다 자 어제도 급락장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시향분석을 했던 건 자 이렇게 종합주가가 어제 급락하기 이전입니다 8시 반이에요 8시 반 자 8시 반에 여기 지금 포스트를 보시면 자 한번 볼까요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텐데 여긴가 자 여기 보시면은요 19시간 전입니다 아이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21시간 전이에요 9월 3일 나스닥 S&P500 급락장의 징조가 보인다 8시 30분 주가를 주목해라 라고 제가 시향분석을 내드렸고 이 동영상을 클릭을 해 가지고 보시면은요 오늘 어제죠 어제 야간장에 아 전혀 하락 증세가 보이지 않았을 때 최고점에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어 항상 최초입니다 제가 아 어제 급락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제가 대공황에 뚝이 터진다 아 라고 제가 시향분석을 내드렸던 시간이 8시 반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8시 반이 지나서 미국 본장이 열려 가지고 어 종합주가가 엄청나게 어제 해외선물이 급락을 했습니다 제 시황이 단 한 번도 틀리지 없는 어 틀리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서 이제 대공황에 뚝이 오늘 터지는가 대공황에 뚝은 일단 막았다 이렇게 계속 제가 아 이 시황분석 자료를 실시간으로 동영상 자료를 올리고 있는데 뭐 이거 뭐 백날 올리면 뭐합니까 이거 어 사람들이 보지를 않는데 그래서 그냥 짜증나 가지고 방송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아이고 이게 내가 무슨 뭔 팔자라고 내가 앉아서 어 아무튼 어떻게 됐든 어 오늘 이제 이렇게 대폭락장이 왔습니다 어 대폭락장이 왔고 제 예측이 어제 단 한 번도 안 틀려서 엄청난 어 어 서피 브레이크에 준하는 그런 5%가 넘는 대폭락이 왔어요 대폭락이 왔는데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아까제도 제가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보여 드렸죠 뭐라고 제가 보여 드렸습니까 이거 어디로 갔어 잠깐만 아 폭등이 오는가라고 제가 여기 동영상으로 지금 뭐 두 분이서 동영상으로 다 녹음했습니다 자 바로 요 때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지금 폭등이 오고 있잖아요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아 아까 전에 여기서부터 시향분석을 하고 여기서 두 번째 시향분석을 하고 여기서 세 번째 지금 시향분석을 하고 앉았는데요 지금 급등이 오고 있는 겁니다 급등 여러분들 제 이야기 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가가 3482.75 S&P가 지금 현재 그 지수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뭐 지금 시간 이후로 제가 한번 또 한번 맞춰 볼까요 에휴 절대 없는 짓 하지 말자 누가 뭐 후원금 내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제가 아까 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무조건 상승장이다 미국 본장이 열리기 전까지는 무조건 상승장이고요 국제유가도 상승장 S&P도 상승장 나스닥도 상승장이고요 아직까지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조정이 오면 매수가 유리합니다 매수가 유리하니까요 단지 이제 어떤 금액대에서 어느 지수대에서 매수 들어가는 게 유리한가 이런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한테 뭐 만원짜리 후원금 한 명이라도 내주는 놈들이 없어서 제가 뭐 뭐 이쁘다고 앉아가지고 떡을 주겠습니까 그냥 예측만 해 드리면 오늘은 아직까지는 상승장입니다 미국 본장이 열리기 전까지는요 여러분들 제 이야기 명심하시고 제 이야기대로 하시는 게 살이 되고 피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것으로 제가 시황분석 오늘 2차 시황분석 마무리 하고요 제가 그냥 시원스럽게 다 말씀드리잖아요 시원스럽게 내 말 한마디가 전부가 돈이다 뭐 그러면 뭐 얘기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궁금하신 분은 제 실력이 어떻게 되는지 매일매일 시황분석 자료를 실시간 동영상으로 올려버리니까 미리 예측을 해서 다 가르켜 드리니까 발품을 파세요 발품을 백날 여러분들 지금 해외 실시간 창이나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백날 돌아다녀봐야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어제짱에도 남들이 전혀 예상 못하는 거 대폭락장이 온다 대공항에 뚝이 터진다라고 제가 어제 썸네일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 가르켜 드리잖아요 다 가르켜 드리는데도 그렇게 정신들을 못 차려 나스닥 S&P 500 급락장의 징조가 보인다 대공항에 뚝이 터진다 이러고서 어제 저녁때 뚝 투지 나스닥 S&P의 뚝이 저수지 땜이 터진다 터지기 전서부터 제가 미리 다 예측 드렸잖아요 들어가서 보시면 다 시간별로 다 차트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백날 다른 데 돌아다녀봐야 대한민국에서 나만큼 정확하게 시험 분석 예측해 주는 사람 아무리 여러분들이 증권방송 애널리스트들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 백날 쫓아 다녀봐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미리 예측 드려가지고 다 방송을 한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걸 보시면 여러분들 저에 대해서 야 저 사람 저거 정말 신이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오늘 어제 그렇게 급락하고 나니까 여러분들 지금 백날 SBS 한국중권방송 TV 그리고 유튜브 백날 쫓아 다녀봐야 저처럼 미리 어제 급락장 올 거다라고 예측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잖아요 단 한 명도 없어요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뭐 개나 소나 앉아가지고 뭐 별의별 얘기 다 하고 앉았는데 지금 초급등이 오고 있는데 초급등이 온다라고 딱 찍어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 단 한 명도 없죠 저처럼 야 급락장 온다 그러고서 이거 대공허의 뚝이 터진다 대공허의 뚝은 일단 막았다 그리고 오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조건 급등장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외선물 나스닥 S&P 대폭락장 이후 폭등장 오나 그러고서 앉아가지고 이게 캐시천 마크니까 딱 들어와서 보면 저 사람은 무조건 상승장이라네 라고 시원스럽게 얘기해 주잖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자 뭐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S&P나 뭐 나스닥이나 해외선물 거래하는 사람들 전문가들이 수백 수천명인데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놈 단 한 명도 없잖아 대한민국에서 저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밑에 창에다가 여러분들을 다 보여드리잖아요 해외선물 양도소득세 6억 넘게 신고한 거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 뭐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백날 다른데 돌아다녀봐야 여러분들 헛수고만 하는 거니까 제 이야기 명심하세요 명심하시고 제 이야기 들으시고요 제 이야기만 들으면 여러분들 자다가도 쇠뻑이 터집니다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니까 제 이야기 명심하시고 조정만 오면 매수 들어가십시오 목표가는 제가 저한테 후원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그 사람들한테는 제가 목표가 정확하게 찍어드립니다 네 공짜 이게 자 뭐야 공짜 방송 좋아하고 이 시장에 거지들만 득식을 거려서 제가 얄미워가지고 안 가르쳐줍니다 방송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 웃자고 하는 얘기에요 자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웃자고 하는 얘기에 솔직히 살이 있고 피가 있고 뼈가 있습니다 뼈가 있는 방송이에요 자 죽어라고 백날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해봐야 단 한 명이라도 댓글창에 아 이거 방송 고맙습니다 도움 많이 됐습니다 덕분에 뭐 위험한 고민 넘겼습니다 덕분에 아 방송 듣고 투자해서 돈 벌었습니다 이렇게 고맙다고 말 한마디 그건 뭐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그런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고 전부 다 도독 방송만 시청을 해서 제가 그런 사람들은 제가 얄미워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목표가 제공 안 합니다 저랑 인연이 되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문자로 방송 답변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드리니까 여러분들 명심하시고요 그래도 제 방송을 도독 시청을 하든 어떻게 됐든 그래도 뭐 그 성의를 봐서 제가 대략적인 아우트라인은 잡아 드릴게요 조종이 오면 매수가 유리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장이 내일 새벽장까지 열리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무조건 상승장에 지금 조종이 오는 구간이니까 조종이 올 때 무조건 매수했다가 물려가지고 손실나면 저한테 밧다리 걸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시간과의 이 전략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조심하게 투자를 하시는데 큰 장의 흐름을 말씀드리면 조종이 오면 오늘은 무조건 수익 난다 손절을 잡을 거냐 매수했는데 지금 선물이 막 빠지면 손절 칠 거냐 그럴 거면 하지 마세요 장의 흐름이 이미 결정이 났는데 물렸다고 막 손절치면 그거 뭐하러 투자합니까 그런 투자를 전재산 다 말아먹는 그런 진짓거리는 하지 마시고요 물려도 기다리다가 보면 제 얘기대로 다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책임은 본인 책임하에 투자를 하세요 이거는 뭐 영원히 변하지 않는 투자법칙이니까 투자 원칙이니까 여러분들이 손절을 치든지 내 팔을 자르든지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내 팔을 잘랐다가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 팔 잘라버리고 내 팔다리 잘라버려서 내 원금이 날아갔는데 기다렸다가 보니까 어 저 사람 얘기한 것대로 기다리다가 보니까 올라왔는데 내가 왜 팔다리를 잘랐지 뭐 이렇게 자책하지 마시고요 자책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도덕방송 시청하면서 여러분들이 제 방송 듣고 앉아가지고 매수 땡긴 책임은 본인한테 있는 거니까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지금은 상승 추세에요 상승 추세라서 조종이 오면 매수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물리더라도 때가 지나가면 시간이 지나가면 추위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투자하십시오 큰 맥은 제가 분명히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본장이 열리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계속 유효하다 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 와중에 도덕 시청을 하더라도 참여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맙지 아니한가 감사의 마음을 제가 전하면서 그래도 이왕이면 좀 이렇게 댓글이라도 좀 쓰면서 인연의 고리를 맺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면 제 실력이 보통이 넘어요 대한민국에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해외선물 6억 양도소득세 된 놈이 대한민국에서 단 한 명도 없다고 여러분들 아프리카TV 백날 가봐야 그렇게 뭐 잘났다고 하다가 매입 수익률 올리는데 그러면 세금 신고해야 되는 거잖아 세금 신고했으면 지가 그 수익률의 근거자료가 100% 실력이 있다는 게 나타나는 건데 어떤 놈이 단 한 명도 그런 자료 올리고 자랑하는 놈 없잖아요 백날 여러분들 돌아다녀봐야 대한민국에서 저처럼 잘하는 사람 없어요 저는 백점 백승을 하는 사람이니까 자랑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자료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세요 이게 자그마치 5년이 넘는 수익률 자료입니다 자 요거는요 ETF에요 ETF ETF라는 게 종합주가에다가 배팅하는 거 아닙니까 종합주가에다가 배팅을 하는 거니까 자 오늘 선물이 오를 거냐 내릴 거냐 그거에 대해서 배팅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 주식 시장에 들어와 가지고 깡통 차고 자 주식 시장에 들어와 가지고 깡통 찬 놈들이 꼭 막바지에 가서 하는 짓거리가 뭐냐면 아니 주식 투자를 하면서도 깡통 차는 놈이 선물 없은 시장에 들어와 가지고 떼돈을 벌겠다는 거야 어떻게 아 주식은 너무 어려워 근데 이 뭐 이 선물은 해외 선물이든 국내 선물이든 뭐 ELW이든 이거는 그냥 동전을 하늘에다가 쭉 던져 가지고 손바닥에서 딱 하고 잡았단 말이야 딱 하고 잡으면 아 어퍼지나 매치나 둘 중간에 하나다 확률은 50%다 다시 동전을 튕 하고 튕겨서 동전이 떨어질 때 또 손바닥으로 딱 잡아 아 이건 뭐 앞면이 어디다 이건 뒷면이 어디다 이러고서 앉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자 거북선이 앞에 나왔고 뭐 숫자가 뭐 뒤에 나왔어 확률은 50%래 어차피 도깅 객깅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식 투자는 아 이거 너무 짜증나 이건 뭐 난 재무 구조도 볼지도 모르고 차트도 볼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는 하다가 안 돼 아 그러니까 이거는 확률이야 그러니까 확률과의 싸움인데 50% 밖에 안 되네 그러면 동전 틱 던져 가지고 앉아 가지고 딱 받았을 때 아 반반의 확률이네 아 반반의 확률이니까 아 이건 뭐 너무 쉽잖아 그래 가지고 이제 주식 투자해서 다 깡통 찬 놈들이 앉아 가지고 맨 막바지에 선물옵션 시장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옵션 시장에 들어와 가지고 딱 해 봤더니 어허 이게 만만찮거든 이게 분명히 확률은 50%야 그리고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매수해 놓고 작전 세력들이 올려 주지 않으면 올려 주지 않으면 뭐 이건 날마다 1년 내내 손가락 빨아야 돼 아니면 손절 치든가 그래서 바닥주 사놓고 기다려 보자고 해서 한번 사봤더니 1년 2년 내내 주가가 올라오지도 않네 왼병 자 그러다가 보니까 머리가 짜증나 머리에 막 쥐가 나는 거지 자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래 선물옵션 시장이라는 게 있어 이거는 확률이 반반이야 그리고 이건 무조건 뭐 뭐 무조건 오르거나 내리거나 둘 중 하나 하나니까 무조건 변동폭이 좋으니까 동전 딱 튕겨 가지고 손바닥에서 딱 쳐져서 거북선이 앞에 나오면 아 오늘은 상승장 그리고 손바닥에다가 앉아 가지고 침을 딱 뱉어 가지고 침을 딱 쳤더니 오른쪽에 가면은 아 이거는 하락장 그러니까 둘 중 하나 어차피 하나잖아 연필을 떼굴떼굴떼굴떼굴 하고 굴려요 연필을 이렇게 가지고 떼굴로록 하고 이렇게 굴린단 말이야 이렇게 떼굴로록 이렇게 또 한번 떼굴로록 하고 굴려 자 굴려 가지고 딱 보는데 아 이거 오늘 하락장 뭐 어차피 확률은 반반이잖아 그래서 이제 해외선물 뭐 국내선물 이렇게 시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국내선물 시장이 들어오는데 아니 이게 이 확률이 한 번도 안 맞네 어느 날은 내가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했는데 내가 매수하면 주가가 빠져 그래서 어떤 무식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쫄딱 망한 놈이 이 선물 시장이 너무 만만해 보인 거야 그래서 아 이거 분명히 하락장인 것 같아서 내가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했는데 아 이 새끼들이 앉아가지고 내가 들어가니까 주포가 장난질을 치네 장난질을 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매수 들어갔는데 하도 흔들어 제껴서 하도 흔들어 제껴서 그래서 이 시장에 들어오면 내가 손절치면 올라가고 손절치면 올라가네 이렇게 얘기하는 바보 몽통구들이 많아요 자 이 시장이 이 시장이 개미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 따스하게 한계하게 증거금이 몇 천만원이나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계약 매수했다고 주가가 빠져 그럼 무슨 무슨 그런 미친놈의 논리가 다 있어 이 시장이요 S&P가 미국 본장이 딱 열리면 1분에 거래되는 금액이 1조가 넘어요 1조가 넘는데 여러분들이 증거금 2천만원 내고 앉아서 한계약 매수했다고 주가가 빠진다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이 돈을 개미가 꼈으니까 여러분들을 흔들어 제꼈다고 뭐 그런 미친놈들이 다 있어 그렇게 지식이 없어가지고 이 시장에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거야 제가 답답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들어오면 이 시장에서 100점 100승 하는게 아니라 100점 100배를 해요 전 재산 다 말아먹어요 그래서 이 시장은요 지식이 무조건 돈입니다 지식이 그런데 그냥 주식투자를 해서 이제 깡통을 다 차고 나니까 맨 막바지에 하다가 안 되니까 아 이제 머리를 대굴대굴대굴대굴 대굴 막 굴리는 거죠 그전에는 해외선물은 너무 무섭고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으니 엄두를 못 내다가 이제 주식투자에서 뭐 잡주에 들어가고 급등주에 들어갔다가 손절치고 그래가지고 전 재산 다 말아먹고 난 다음에 이제 몇 백만원 안 남으면 그거 갖고 아 머리를 굴립니다 대여계좌 그래 내가 여태까지 못해봤던 거 내가 주식투자해서 내가 깡통찬 거 내가 이거 빨리 복구해야 되니까 선물옵션 시장에 들어가 보자 내가 그동안에 이제 주식투자도 경험해보고 차트도 어느정도 볼 줄 아니까 야 이거 잘하면 어차피 확률은 50대 50이니까 그래가지고 대여계좌 대여계좌라는 그런 계좌를 이제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대여계좌 어차피 뭐 증거금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 대여계좌라는게 전부 다 사기치는 놈들이거든 그게 뭐 실전 거래를 한다나 왠 미친놈 아니 속을 걸 속아야지 아니 이게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는데 대여계좌를 갖다가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허가를 내준다고 그래가지고 연동을 해가지고 뭐 투자를 한다고 사기를 치는데 거기에 또 속는 놈들이 지천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 대여계좌라는게요 이게 말 그대로 빠찐고 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프로그램 그냥 오락기 만들어 놓은 거야 오락기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앉아가지고 주문 넣고 빼고 빼고 하는데 그걸 또 믿어요 아 머리 아파 아 혈압 몰라 아무튼 이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시장에 이제 해외선물 시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는데요 대여계좌라는게 그럼 또 어떤거냐 이 대여계좌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해외선물 그리고 뭐 국내 주식선물을 그 다음에 아 주식카페를 운영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제 메일에 보면 아 우리 대여계좌 소개해주고 앉아가지고 회원들 확보해주고 그러면 자 A라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이제 우리 대여계좌에다가 소개를 해줘요 자 소개를 해주면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회원이 들어와가지고 거래를 해서 수수료가 많이 발생이 되면 제가 수수료가 뭐 백만원이 들어오면 제가 뭐 사십프로를 인센티브로 주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여계좌에 고객을 좀 유치해달라 이 조건이 하나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무슨 조건이냐 수수료 게임이 아니라 A라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오늘 천만원을 날렸다 그러면 그 사람이 천만원 날려면 천만원으로 끝나는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카드 긁어 그 다음에 카드 긁고 하다가 또 천만원을 날려 그럼 이천만원 날린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이 열받아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백만원 이백만원 50만원 엄마 아버지한테 300만원 이래가지고 막 빌리는 거야 온갖 거짓말을 해서 그렇게 해서 또 마지막 또 종잣돈을 만들어가지고 천만원을 또 갖고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삼천만원이야 그래가지고 삼천만원이 다 작살나면 사장님 제가 1500만원 사장님한테 저 사람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삼천만원을 잃었으니 제가 인센티브로 저 우수 고객을 유치를 해줘서 우리가 떼돈을 벌었으니까 사장님한테 그동안 소개비로 제가 1500만원을 돈을 드리겠습니다 수익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서 앉아가지고 이제 그 돈을 뒤로 뒷돈으로 이제 줍니다 뒷돈으로 주는데 대여계좌를 소개를 하는게 이게 이게 불법이잖아 불법이다가 보니까 얘네들이 한다는 얘기가 이게 또 대여계좌를 얻는 사람들은 또 무슨 생각을 하냐 대여계좌가 또 먹티가 있어요 전자게임방 해외선물 전자게임방 오락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실전거래합니다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광고를 해야 되면서 절대 먹티 안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방송을 해야 되면서 이제 사람들은 유치를 하죠 해외선물 시장에 들어가가지고 돈도 못 버는 놈들이 앉아가지고 내 돈 갖고 튀고 튀면 어떨까 이런 생각부터 먼저 하는 거야 하하 나 참 기가 막혔어 자 그래서 이제 물론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다 지금 웃자고 방송하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들한테 제 방송이 훗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돈을 벌지도 못하는 놈이 앉아가지고 내 돈 뜯기지 않는 것부터 먼저 생각하는 거지 뜯기지 않고 아니 그 돈 어차피 며칠이면 다 뜯겨 그래서 이제 결국은 3천만 원을 다 잃어요 그러면 이제 대여계좌 업체에 예를 들어가지고 A 과장이라는 사람이 저 사장님 통장으로 어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며칠 동안 들어와서 3천만 원을 날렸는데 이 수익금 분배를 50%로 해 드릴 테니까 계좌번호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이 해외 선물 방송하는 애가 얘가 초보자가 아니거든 얘도 꾼이야 그러니까 아니 내가 불법 대여 저 업체들 그거 수사 단속 들어갈 때 당신네들이 걸려가지고 당신네들이 당신네들이 입금 처리한 게 계좌로 남아가지고 내가 같이 영창 들어갈 일이냐 그러니까 계약에 뭐 계좌번호로 해가지고 돈 입금 시키지 말고 현찰로 5만 원짜리 끊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한테 돈 갖고 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여계좌 업체에서는 아 이거 귀찮아 죽겠는데 어떻게 그놈이 돈 벌어 주는데 그래서 이제 매달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현금 5만 원을 갖다가 이제 다발로 다사사사사사사 뽑아가지고 이제 500만 원 단위 뭐 천만 원 단위씩 이렇게 휘릭 휘릭 해가지고 종이에다가 묶어가지고 이제 편지 봉투 안에다가 딱 집어넣고 전라도 광주 아니면 이제 경북 대구 뭐 아니면 뭐 인천 뭐 이렇게 이제 현금 서비스 배달을 하러 갑니다 이게 이제 대여계좌의 현실세에요 현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이런거 절대 속지 마시구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방송이 왜 또 이렇게 또 우짜 게임으로 가냐 아무튼 어떻게 됐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대로 조종이 오면 매수가 유리한데요 자 이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장이 들어오면 아까제도 말씀드렸듯이 동전을 딱 주머니에다가 엄지손가락으로 튕 하고 튕겨가지고 떨어질 때 딱 하고 잡아서 거북선이 왼쪽이면 아 이거는 상방 그 다음에 500원짜리 숫자가 나오면 아 이거 하락장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주가가 아까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이거 올린 시간이 지금 벌써 몇시간 지났어요 몇시간 지났는데 제가 아까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요 구간에는 절대 못 올라간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면 급등구간이 나온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말 한마디에 말 한마디에 돈 버는 비결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말 한마디 툭툭 던지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잘 명심해가지고 들으시면 저는 절대 헛된 소리 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 뭐냐 지금 시간에는 무조건 조종이 오면 무조건 매수가 유리하다 그 대신 조건이 있다 미국 본장이 열리기 전까지는 무조건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구간이니까 요 구간을 여기인지 여기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 여기인지 여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녹음이 다 되어 있으니까 잘 보세요 지수 때 정확하게 찍어드렸으니까 그렇게 해서 요 구간만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으면 무조건 주가는 상방이다 그러면 만약에 요 구간이 맞을 것 같아요 요 구간에서 지지받고 지금 올라가잖아요 지금 조종이 오면 무조건 매수하라고 그랬잖아 제 얘기가 말 한마디가 무조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돈이 된다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구간에 여러분들한테 누차 뭐라고 말씀드렸냐 제 말을 누적적으로 제 방송을 들은 사람은 아 저 사람은 거의 신적인 사람이야 시간이 와서 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강하게 돌파한 구간을 이렇게 딱 제가 찍어드렸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조종이 오면 아 매수 매수 그래서 지금 수백만원 벌은 놈들 분명히 있다니까 아 틀림없이 벌은 놈의 새끼들이 있는데 앉아가지고 단돈 5천원 만원 후원 내는게 아까워가지고 도덕방송을 시청을 하면서 그래 여기 댓글에다가 고맙다고 말 한마디를 하네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지금 시황분석 아 요 구간에는 얼마에는 매수 땡겨라 이런 방송을 안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야 벌써 몇 달 동안 내 방송을 들으면서 앉아가지고 떼돈을 벌었으면 야 갈비탕 한 그릇 사주는게 그렇게 아깝냐 아 싸가지 없는 놈이 새끼들 자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에요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근데 그 싸가지 없다는 얘기까지는 이건 좀 억울하지 않아 이런 이런 방송 들으면 이런 방송 듣기 싫으면 댓글창에 나와 댓글창에 나와가지고 앉아서 야 갈비탕 해봐야 9,000원밖에 안 돼 아무리 비싸봐야 그게 그렇게 아깝니 들어와가지고 후원 내주고 갈비탕 한 그릇 싸주면 내가 신이 나가지고 너희들한테 목표가 딱딱 찍어준다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순절까지 자꾸 들어가면 무조건 돈 들어오잖아 더 정확하게 찍어주잖아 근데 왜 이렇게 말들을 안 들어 그러니까 그렇게 기구 운영이 열리질 않았으니까 열린 생각을 못하니까 너희들이 돈을 못 버는 거야 자 여러분들 제 이야기 잘 들으시고요 제 말 한마디가 전부 돈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구간이 깨지면 이제 여러분들 아무리 올라가는 장이라고 그래도 아직 미국 본장 열리려고 그러면 4시간 더 기다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제가 말 한마디 말 한마디 하는게 전부가 돈이니까 잘 보시고 눈치껏 알아서 땡기시는데 사람이 그래도 그렇게 정성을 드리고 그러면 그래도 너희들은 뭐 낯짝도 없냐 아유 그 앉아서 자 뭐야 나같은 사람 앉아가지고 갈비탕 한 그릇값으로 차관상의 마음을 훔치면 너희들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데 그렇게 눈치가 없어 자 아무튼 뭐 어떻게 됐든 제 이야기 너잘너잘너잘대면서 앉아가지고 지금 방송 터트린 지가 지금 몇 분이냐 지금 시간이 시간을 안 잤네 뭐 한 30분 됐나 방송이라는게 재밌어야 돼 재밌어야 돼 재밌어야 돼 그래서 오늘은 한번 너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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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절주절 지금 떠들고 앉았는데요 자 기분 나쁘시더라도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갈비탕 숨어서 후원 안하고 돈 버는 재미가 어떻습니까 삼삼하죠 그러면 뭐 요정도의 리스크 정신적인 멘탈 충격 짜증나는거는 뭐 충분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 웃자고 하는 방송이니까 웃자고 해도 너희들 좀 너무하지 않냐 아이 인간성이 보이는 거야 인간성이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할 때마다 그렇게 그렇게 입이 닳도록 얘기해줬는데 말이야 아 이 방송하면서 지금 구독자가 지금 뭐 거의 뭐 한 900명 가까이 늘었는데 그러면서 내 방송 들으면서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도둑 시청해서 살이 되고 뼈가 되고 피가 됩니까 아유 떼돈 버르셨어요 떼돈 버는 방법이 있다니까 미리미리 갈비탕값 한 그릇씩 주면 그리고서 앉아가지고 문자 하고 보내는 거예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제가 이거 갈비탕값 후원할게요 저 죄송하지만 내 일장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이러고서 딱 하고 문자 보내주면 야 오늘 여기에서 얼마가에서 매수 땡겨라 야 오늘 야 150틱은 거저먹는다 150틱이면 너 앉아가지고 해외선물 한계하게 너 대충 계산을 해도 야 너 250만원이 넘어 그러면 다음에 갈비탕값 다블로 보내라 뭐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제가 문자메시지 보내주거든요 은 тысяч 2년애끄 고려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다가 보면 제가 신이 나거든 아니 뭐 갈비탕 값 만원 주고 앉아가지고 150,200만원을 벌고 앉았는데 신이 안 나겠어 do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배팅을 하는 겁니다. 저 5만원 더 많이 벌었으니까 5만원 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이제 인간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면은요. 배팅력도 늘어나고 배꼬리도 늘어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숨어서 백날 얘기해 봐야 제가 큰 아우트라인은 제가 잡아줘도 디테일하게 안 잡아 주잖아 절대. 왜? 내가 배가 아프니까 안 가르쳐 주지. 그런 사람들은요 눈치 까고 빨리 빨리 저한테 후원하시고 그리고서 문자 보내세요 이거 어떻게 쓰면 이거 돈 벌겠습니까 이러고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내장까지 곱창하고 대창 창자까지 제가 내주면서 여러분들 세 돈 벌게끔 제가 한번 도와주면은요 있는 거 없는 거 간 쓸개 곱창 내장까지 제가 다 터뜨려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도와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거의 믿는 사람들은 거의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잖아. 저희 카페 회원님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누차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한번 심심하니까 한번 볼까요? 저를 믿는 사람들이 거의 뭐 교주 보시듯이 한다는 이야기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심심하니까 제 자랑이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송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네. 회원님들의 수익률입니다.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 보시고요. 저를 그동안 따라왔던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 자그마치 이 왼쪽에 이 카페 찾아오시면은 이제 나를 따르 제가 이제 워낙 이게 수익률이 좋잖아요. 그리고 워낙 이제 뭐 엄청난 수익률이고 뭐 돈 버는 데는 뭐 뭐 그냥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 제 뭐 제 이 자료 보셨죠? 이 자료 백날 봐도 이게 이게 미친 새끼들이 앉아가지고 뭐 짜짓기를 했다는 둥 앉아가지고 뭐 편집을 했다는 둥 이런 놈들이 많아서 제가 하도 열받아가지고 이 밑에다가 이 밑에다가 자 양도소득세 해외선물 양도소득세 신고한 거 6억 신고한 거 이거 제가 이거 이거 올해 거예요. 올해 거 올해 5월달에 여러분들 양도소득세 신고하잖아요. 신고하는 기간에 저 신고한 자료입니다. 저게 저것도 안 믿으면 뭐 저 새끼는 미친 새끼지 정신이 나간 놈이 새끼지 앉아가지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갖다가 한 것까지도 안 믿으면 어떡하냐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엄청난 수익률을 보고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수익률이다가 보니까 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를 믿고 따르시는 분들이 너무 믿고 따르니까 우리 카페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은요 제가 여기 하도 교주 같다 사기꾼 아니면 교주 같다 뭐 이런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서 제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들한테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이것도 이런 거 자꾸 방송하고 그러면은 귀가 좀 간지럽고 아 좀 낯가름지럽기는 한데 그래도 뭐 어떡합니까 사람이 살아온 인생은 절대 못 썩여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잠시 한번만 공개를 맛보기로 해 드릴 테니까 저에 대해서 알고 여러분들 미래를 한번 배팅하고 싶다 그러신 분은 이 내용을 한번 꼭 들어가서 시간내서 한번 보세요 원래 이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인데 지금은 제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앞서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유사투자자문업을 지금 쉬고 있는데요 나머지 동영상은 제가 몇 가지 다 녹음을 했고 이렇게 발품을 팔으셔가지고 저에 대해서 알아보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알아보려고 노력을 안 합니다 사람들이 발품을 안 팔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방송을 듣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제가 여기 이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뜻한 이웃들과의 만남 우리의 이웃 오늘 관성전원주택 차관성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우리 차 대표님께 자 이거 낯간지러워가지고 제가 계속 틀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시간 내가지고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시간 내가지고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자 지금 주가가 다시 한번 시험 분석을 해 드리면 요 구간이 아주 가장 위험한 구간 인데요 이 고점을 테레마크 지금 계속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정이 오면 매수가 유리한데 지금은 이제 어느 구간인가 지금이 매수가 유리한 구간 자 큰 구간은 상승 추세에요 큰 구간은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되는데 상승 추세에도 하락장이 있고 그 다음에 하락 추세에도 상승장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자 요것으로 여러분들 지금 오... 2020년도 9월 4일 3부 방송이 되나요 3분지 2분지 낼모려면 황갑이 다 돼가지고 이게 머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무튼 뭐 3분지 2분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팁 드렸습니다 오늘은 오죽했으면 제가 아까 이야기 했습니까 뭐라고 얘기 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대폭낙장 이후 대폭등장이 폭등장이지 대자는 안 들어갔네 대자가 들어갔으면 이거 확실하게 상승장애 인데요 현재 시간이 폭등장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대폭등장이 온다라고 제가 입에 하도 40분 넘게 떠들어 댔더니 입에 개거품이 끼어가지고 발음이 안 되네요 자 대폭낙장 이후 대폭등장이 오나 라고 제가 생각을 했으면 여기다가 대자를 붙였을 때인데 지금은 이제 요 시황이 아까 제가 녹음했을 때가 자 1부가 여기서 녹음했고 여기 녹음했고요 그 다음에 또 3부가 여기서 녹음을 했고 그래서 이 시간대 대폭등장이 온다 아 대자는 아니구나 폭등장이 온다라고 제가 시황 분석을 내드리면서 팁을 드렸어요 언제까지 오늘 야간장 그리고 봉장이 시작될 때까지 라고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팁을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다 기억을 하시고 추정이 올 때마다 아직은 매수가 유리하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잘못했다가 물려버리면 여러분들 마음고생이 심하실 거예요 그래도 선택은 여러분들이 몫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다 힌트 드렸어요 여기 여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까 이제 여기죠 여기 여기 잖아요 여기 잖아요 여러분들 눈 있죠 올빼미 눈들 이렇게 잘 쳐다보시고서 잘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주가가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제 결정이 될 텐데 이 정도도 모르면 해외선물 투자하지 말아야지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 자 동전을 위에다가 500원짜리를 탕 튕겨가지고 지금서부터 잘 보세요 자 500원짜리 한번 튕겨봐 탕 튕겨가지고 손으로 딱 때렸는데 500원짜리가 숫자가 나오거나 거북선이 나오거나 그러면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여러분들 배팅을 하십시오 지금서부터 어디로 칠지 배팅하십시오 확신이 없다 그러면은 갈비탄 값 후원하십시오 제가 속 시원하게 명쾌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만약에 제 분석이 틀렸다 그러면 갈비탄 값 5바이트 자 이것으로 오후 시왕 두 번째 시왕 마무리 했고요 제 분석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 저랑 인연의 고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인연의 고리를 만드시면요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인연의 고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인연의 고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